저 와우 처음 해봅니다 로데론의 폐허 아 여기가 로데론이야? 여기 거긴가보다 왕위를 왕위를 계승중입니다 아버지 가면 되나? 가문의 몰살 잠깐 자자자자자자 아가만드 가문을 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 들어갔는데 뭐 면물에 더 있는거 아니야? 딱 봐도 있네 지금 어 이렇게 볼수도 있었네? 어 1인칭이 되는 게임이었어? 어 이걸 내가 이제 깨달은거야? 와 대박 와 미쳤어 1인칭 되는 게임이었어 와 와어어어 됐다 됐다 존나 쎄다 루이골레나 쟤누 유해야 쟤누 유해야 쟤누 유령이니까 쟤누 유령이니까 쟤누 유령이니까 쟤누 유령 Dun roadmap 주련을 사용하는건가 보다 사제야 을부지는 아가만드 야 장난 아니야? 아가만드 일가를 달라고 일가를 와아 저기 건물이 있네? 어 여기 이 안에 있나보다 내려가는 데가 있네 스킬을 좀 하지 그냥 그게 더 세겠다 왜 색깔이 저렇지? 왜 그렇게 생각하니? 임프야 임프야 너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구나 머릿속을 좀 몰랐는데 아 잠깐만 망했다 그쯤은 FL급이 없다고 연락이 없다고 버티가 없다고 아이씨 아우우우우웅 너무해 자주부야 어딨냐 주부야! 너 왜 이렇게 작냐? 1인칭인데도 엄청 자고 못봤지 못봤지 나 못봤지? 뒤졌어 이씨 뒤져서 너는! 아 미친 게임! 아 나 왜 이렇게 많이 다나 했는데 이걸 안하고 있어 그냥 아 또 죽니? 아아! 뭐 한거야! 왜 버프를 안 건거야! 아 이 새끼.. 근처에 있어 기분 나쁘게 아 뭐야! 어! 이건 아니지 않냐? 이길 수 있나 이거? 아 졌잖아! 이씨! … … … … … … …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 아씨 왜! 날 죽일거는 상상을 못했다 진짜 여섯 시간 했어? 와 어디서 나 부활해? 어? 내려가자 또 쟌데 있는거 아니야 쟤 이거는 데려와서 쏴야될 것 같은데 쟤한테 쏘버리면 쟤가 와버리니까 으아 아아 병신게임 병신게임 어 어 좋네 좋네 병신게임 쟤 죽으면 나한테 올거 아냐 와 공포 공포게임이야 스포 하 하 하 하 하 하 아씨 못올라가요 아호호호호호 올려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여기서 아니 씨 와 끝쪽이었구나 다시 돌아왔다 내가 어호호호?! 존비만 두 마리가 있어 어... 시와..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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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너 봤냐 이거는 노파쿠다 왔어 얘 와버렸어 킥만 해 킥만 해 왜 세 마리야 왜 세 마리야 또 여기야? 왜 저기 또 있어 아 미친 게임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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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핫겜 와우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다시 하도록 하죠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